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잠시 다른 게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익세니마라는 게임입니다 스크린이션만 딱 봤을 때는 완전히 분위기가 너무 다크해서 디아블로보다 좀 더 다크한 분위기입니다 우울증이 걸릴 듯한 이런 다크에요 그래도 뭔가 더 고퀄리티라는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는데 딱 해보시면은 완전 저세상 게임입니다 캐릭 조정하는 것 자체가 극악의 난이도에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?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노운 이게 캐릭터인가 보네요 일단 아무거나 골라봅시다 생성하는 얼굴도 있네요 잠시 이정도 이거 봐라 이거는 내 몸 이게 제 몸 정도 되겠는데요 일단 제 몸에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나는 지금 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딱 지금 내 몸이네 머리는 대머리가 나은 것 같고 잠시 피메일도 있는데 여자가 있네 아유 깜짝이야 이렇게 되게 촌스러운 옷이 있네 빨간색깔 옷 입자 이걸로 가고 다 필요 없고 클로스 컴팻으로 갑시다 시작했습니다 오 진짜 그래픽이 너무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일어났습니다 뭔가 갑자기 어디서 이 녀석이 왜 여기 갇히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 표정입니다 움직이는 거는 아 우측 마우스 버튼으로 움직여지고 WSAD로도 움직이는데 지금 보니까 아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빠르겠고 자 이제 톨치 줍자 이거 내 영상에서 보니까 컨트롤 누르는 것 같던데 아닌가 어 주웠다 주웠다 아 이거 아 이거 들어지네요 이렇게 자 손에다가 쥐자 안지나 야 이 새끼 빨리 주워봐 이거 자 이거 옷 태워버리자 이 새끼 이거 자 잠시만 손에 안지워지는데 어 인벤토리 있다 아 여기 놔두네 그 다음에 여기 끼네 아 됐다 와 이제 됐다 다 죽었다 이제 자 출발합니다 이제 자 옆방 가자 이제 와 옆방 한 번 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자 문 열어주고 아 아 아 어 벌써 괴물 나오진 않겠지 야 이거 뭐 공포게임 같은 느낌인데 보통 고문실들이 이렇게 물에 이런 구멍이 있어요 애가 잘 죽고 있는지 볼 때 어 여기 어 여기 밝은 불빛 있다 어 이 dark한 에너지 아 dark한 곳에 이렇게 밝은 불빛이신 것 굉장히 반갑네요 자 일단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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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적응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손에 적응 어 어 야 이 새끼야 꺼져라 꺼져라 꺼져 탭탭탭탭탭탭탭탭탭탭탭 으잇 아유 때려라 때려라 아 야 이거 어떻게 때리는데 얘 왜 막고만 있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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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안되겠다 야 안된다 으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으아 야야야야야야 이 새끼들아 자 잠시만 문 닫아라 어떻게 한거지 어 저 새끼 계속 온다 아 저 좀비 새끼 야 뒤져라 뒤져라 아 야 이거 뭔데 아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오 야 이 새끼 깨워놨다 내가 아까 이렇게 옆으로 꺾고 때리고 꺾고 때리고 이랬지 어 아닌데 안 때린다 이봐봐 어 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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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핫 핫 핫 핫 아 아 야 같이 때리잖아 나도 한 대만 때려라 야 나도 한 대를 나도 때려야지 재밌지 이 새끼야 지만 때리면 재미없지 어 야 비켜라 이 새끼야 오 됐다 지금이다 야 야 지금 아 저루의 찬스를 놓쳤다 안 돼 으악 어 으아 으아 어 내 뼈가 어 야 인마 이거 반칙 아이가 이거 반칙이잖아 반칙이잖아 아 야 이거 켜지면 안 되지 반칙이다 이거는 아야야야야 여기 길 없다 야 나온다 이 새끼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야 문 열 수 있는 철호의 기회도 놓쳤다 됐다 요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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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자 안 열린다 이 새끼야 잠시만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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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대로는 혹시 문 못 여는 거 아닌가 문을 닫아버릴까 자 문을 닫자 자 준비된다 준비된다 닫아라 야야야야 이 새끼야 다시 다시 아 야 도끼 잠시만 가만히 있어라 됐다 이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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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자 됐다 대기 뭐가 돼 요거 뭐하는데 이제 여기서 야 함정 만들어 놓자 시소 시소를 만들어서 이쪽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시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쪽을 얘가 밟을 때 내가 반대편에 올라가가지고 확 날려버리자 하늘로 자 이렇게 아 안되네 아 어어 자 일단 요걸로 안됩니다 이거 함정같은거 못 만드는갑다 어 여기 열려있네 물약이 있네 물약먹고 이게 무슨 물약일까 이거는 뭐 효과가 있을거 같은데 컨텐츠 오프 디스 버틀 헤브 롱 어거 에베퍼레이디 아 안에 있는 예 내용물이 다 증발해버렸습니다 옛날 옛날에 이미 나쁜 애들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임 같은데 지금 도대체 여긴 어딘데 이렇게 넓은거야 어 야야야야야야야 헛 헛 헛 헛 둘 헛 둘 핫 둘 핫 둘 핫 둘 오야 잘한다 잡았다 이 개야 자 됐다 됐다 드디어 잡았다 오 야 얘 무기 없었나보다 아 도끼있다 오 도끼 녀석이었다 자 이거 내꺼다 이거 내꺼다 어 뭐야 좀 더 썬거 같은데 슬래시가 데미지가 있네 그래도 도끼가 더 셀거 같은데 안그런가요 자 이제 한마리 잡았더니 용기가 난다 이제 이제 좀 발걸음이 조금 더 이 보폭이 좀 더 넓어졌죠 이제 좀 더 이제 용기가 났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자 이거 이제 열자 방금 보셨어요 열기도 딱 전부터 이거 딱 자세 잡고 있는거 막 한 대 마할래 막 이런식으로 얘 딱 지금 자세 잡는거 보셨죠 자 이제 이정도 잡아놨으면 됐습니다 이제 가까이 뭐 붙어도 이길 수 있다 어 잡았다 니 죽었다 이미 나한테 걸렸다 나의 덫에 나의 덫에 걸렸다 이 자식아 아삭 자 일단 이거 이제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줄 알았어 이제 이제 이겼다 자 일단 이거 모자 아 여기 모자 쓰면 되겠다 오 투구 투구 어 이거 아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게 예 이러면은 대가리 맞아도 안아플것 같아요 지금 볼 때 일단 투구도 획득했고 아 앞이 안보여 형 형 여기 누구있다 누구있었다 분명히 봤다 여기 봐라 여기 봐라 됐다 투구를 떼서 아 야 투구가리고 형 눈가리게 해요 아 됐다 이거 대가리에 끼자 야 이거 껴라 이제 뭐 보이는 것만 보면 다 대가리에 끼고 싶다 얘 몸빵이 약해가지고 우리 이거 이거 머리에 끼자 어 야 이거 머리에 끼면 되겠다 머리에 끼자 어 머리 꼈다 됐다 방어력 4만이다 이제 야 이제 방어력 4만이다 이제 아 아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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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만한 투구가 돼있노 아 대가리 아파요 형 형 그만하세요 어 야 이거 이거는 진짜 투구같이 생겼는데 야 이거 그림돈에 나오는 투구다 됐다 난 왕자다 아유씨 아유 안되네 이거 잘 안된다 어 이거는 개안할 것 같은데 이거는 100% 이거는 이걸 한번 끼면 못 빼는 그런 투구다 자 됐다 야 이거 한번 끼면 못 빼는 투구다 아 근데 얘 띠지 어 아이고 아이고 됐다 됐다 그럼 됐다 그럼 끼고 다니자 이제 됐다 투구 욕심은 버리자 이 투구가 어 다리 봤나 방금 어 다리 진짜 개유연하다 이 친구 자 일단 띠가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ran 어 오 됐다 됐다 잡았다 니 이제 뒤졌다 내가 지금 키보드까지 이용하고 있거든요 됐다 잡았다 잡았다 어 와 근데 진짜 어렵긴 하다 breakthrough 진짜 어렵긴합니다 여러분 어 야 이 새끼 인공지능 이거 사람이다 이거 야 이 새끼ле 벌써부터 와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되겠다 이거 아레나는 뭐지? 아레나 가가지고 어 뉴 커리어? 어 뭐야 새로 직업? 새로 직업? 자 일단 눌러보자 아 나 좀 너무... 어? 우와 게닝 스타트 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배우고 해야 되나보다 This is your base 어 이거 내꺼 내가 사는 곳이네요 러스터 is pinned on the wall 저거 뭐지? 글래디에이터같이 1대1로 싸우고 하는 그런거네 이 아이템 판다이 봐라 골드 9골드다 이거 진짜 비싼가보다 이런거 갖고 있으면 뭐하나 싸움 자체를 못하는데 자 이제 요기 아 이게 더 재밌을 것 같다 자 인데 싸우는거 있다 오 엔트리필 오 프라이즈 오 재밌겠다 어 이 입장료 3동이고 이기면은 6실버를 받는다 어 야 이거 개안타 이거 하자 이거 한번 싸워보자 엔터 자 you are about to enter your manager into a match if your manager is killed you will lose all progress 어 내 캐릭터를 보내는게 안좋나보네 아까 전에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그 녀석들을 싸움 후에 보내는게 낫고 지금 내가 매니저인데 이 매니저 자체를 보내겠습니까 만약에 이 매니저가 죽으면 게임은 다 없어집니다 이러는 겁니다 헌씨를 리클로링 봐라 여기서 고용을 해가지고 그 고용한 놈들로 가지고 싸우는거네 오케이 알겠어 뭔말인지 자 매니저 4가지 매니저네 양손으로 못뜨나 아 안들어지네 자 됐다 자 1동에 한놈 샀어요 지금 VBB죠 이 친구를 쓰면 되겠네요 자 가봅시다 매니저 말고 아 얘를 보내는거지 어 이렇게 옮겨주면 되네요 자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렛츠고 오오오 잠시만 아 쉿 야 나 움직임 속도 보이냐 야 아 나 우측 클릭하면 안되는구나 좌측 클릭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측 클릭하고 있었네 오케이 됐다 아 아 와 얘 뒤통수 한대 맞았는데 얘 피 흘렸는데 아 이러면 내가 할 수 있지 좋았어 난 유리하다 나 멀리서 있으면 되니까 야 나 넘어뜨리지 마라 아야 아야 와 진짜 어렵다 게임 아유 방송 너무 길어집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방송이 벌써 한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서울을 다녀오자마자 바로 비칠 속도로 영상 한개 업로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